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5절 전류고리하고 자기 쌍극자인데 난이도는 하라고 되어 있지만 전류고리 자기 쌍극자 얘기가 너무 항상 긴장되죠.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주제예요. 자 문제를 봅시다. 그림은 전류아이가 흐르는 도선을 한 번 감은 원형고리이고 두 번째 그림은 길이가 같은 도선을 반지름이 반이 되도록 두 번 감았대요. 이걸 한 번 감았는데 이걸 한 번 더 감아서 반지름이 절반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죠? 그럴 때 그 A와 B가 두 고리의 자기장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크기일 때 그죠? 중심에서 자기장의 크기. 그럴 때 크기의 비율이 얼마냐 하는 거고요. 고리의 쌍극자 모멘트 크기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거는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어떻게 돼요? 오른손이죠. 이 경우는 지금 전류가 곡선이니까 원형이니까 전류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죠. 그래서 중심에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건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자기장이. 중심에서 자기장이 있고 이런 원형 내부에서 자기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이 있죠? 2R분의 뮤제로 NI.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배웠기 때문에 일단 공식을 그대로 쓸게요. 그러니까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은 2파이 뮤제로의 R분의 I인데 원형 도선이 되면 이 R 대신에 대문자 반지름이 되고 2파이가 없어진다. 그렇게 외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심에서의 값이고 그 외에 다른 지점에서의 값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거는 이제 비오사바라 법칙으로 적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적분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쨌건 방향은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크기에 관해서는 이렇게 알려진 결과를 공식으로 쓰자 하는 거죠. 한 번 감았을 때는 I인데 여러 번 감았다 그러면 NI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번은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 자체가 지금 R에 반비례하고 R에는 반비례하고 가문수에 비례하게 되죠. 그러면 얘는 가문수가 한 번 감은 거고 두 번 감아서 반지름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RA가 있을 때 RB는 RA가 RB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죠? 반지름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BA하고 BB의 관계는 R에는 반비례고 그 다음에 가문수에는 비례. 그죠?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A가 B의 반지름보다 두 배죠. 얘가 E가 되니까 전체로 네 배만큼 자기장기가 세진다 하는 거죠. 더 가까워지고 더 전류가 늘어나고. 자 두 번째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비율이에요. 자기 쌍극자 모멘트도 이건 공식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뮤는 NIA가 된다 하는 거죠. 물론 자기 쌍극자는 지금 반드시 원형 고리일 필요는 없어요. 이미 어떤 복잡한 울퉁불퉁한 복잡한 고리일지라도 폐곡선이 되고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한쪽 방향으로 잘 흐르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가 하나의 평면일 때는 이 평면의 면적. 이 면적이 A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 감았을 때 여러 번 감으면 N인데 그래서 NIA가 이 면적에 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지금 크기만 얘기했으니까 저식을 썼는데 원래대로 쓰자면은 벡터가 되죠. NIA 벡터. 이건 이제 28장 문제 풀 때 여러 번 구경했던 겁니다. 이때도 A 벡터의 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전류 방향으로 오른손을 따라서 감아줄 때. 그죠? 울퉁불퉁하더라도 감는 건 감을 수 있잖아요.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그렇게 해줄 때 엄지손가락이 뻗어나가는 수직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 주어진 원형 도선의 경우도 전류 방향으로 감았을 때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생기는 거죠. 결정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미 어떤 면적에 대해서도 이 식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원형이니까 A의 크기가 pi r 제곱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N에도 비례하고 r 제곱에도 비례하게 되네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은수에는 B가 더 두 배인데 근데 반지름은 B가 절반이죠. 근데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얘가 4분의 1배, 전체적으로 2분의 1배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난이도 자체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죠. 쉬운 거. 근데 이제 공식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러한 공식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다 유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일단 2번 문제 풀 때는 공식을 잘 암기를 하세요. 먼저 정신을ifer Must- queda 이 정도면 얼마인 줄어든다. 여러분의 경우에 qualémon sugg bunOTHER 감사합니다 Frankie